5월 14일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바쁜 또 한 주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 방문했고 그래서 학습자들, 후원자들이죠. 후원자분들과 미팅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디서 방문했느냐니까 제주에서 서울로 방문했습니다.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참석하셔서 아주 상당히 재미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런 기회가 자주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리큘럼, 그죠? 그리큘럼 코디드 코리아라고 하는 학습 사이트에요. 초안입니다. 그렇게 예쁘진 않고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유치원부터 해서 대학원까지 지금 시리즈별로 딱 나눠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직 순수는 좀 엉망인데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1년차, 초등 2년차 그리고 유치원 과정도 있어요. 유치원 산수 코딩 유치원 코딩, 유치원 구글 블록스 초등학교 3년차의 어떤 영어와 수학을 합친 과목들 구글 블록스 유치원의 한글 초등 4년차 과목들 그리고 중등 1년차 중등 1년차도 마찬가지 영어수학 영어와 수학을 하나의 과목을 합친 겁니다. 영수학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영수학 영어수학을 따로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딩 로봇틱스 코딩도 강의 녹화를 했습니다. 해서 올렸고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쓰는 프로그래밍들에 대해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던가 앵귤러 구글의 앵귤러 프레임워크죠. 사실 우리 프로젝트 오프니시 플랫폼에서는 별로 쓰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프로그래머라면 이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데서 상당히 좋은 교재가 아닐까 싶어서 앵귤러라던가 이런 것들 과목들 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물리 과목도 있고 리눅스는 당연히 있고 그죠? 리눅스는 지구과학, 과학, 생명과학 이런 건 이공계 과목들이죠. 그리고 머신러닝을 아주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중등 2년차부터 머신러닝 기초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등 2년차 14살, 15살 정도 눈높이에서 머신러닝 개념을 설명한 강의들을 좀 올렸습니다. 준비를 했고 그리고 조금 더 인공지능 입문 마찬가지 중등 2년차이고 로보틱스 입문도 마찬가지 중등 2년차 아주 빨리 시작을 할게끔 구성을 했어요. 그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수준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중등이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했으니까 영문법 특강도 있고 영어가 아주 중요해요. 모든 교재가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영문법 특강도 있고 파이슨이라던가 수학의 지오메트리, 트리고노메트리 삼각함수라고 그러는 거죠. 기하 같은 과목들 로보틱스 과목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어지고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코딩하고 또 물리화학 데이터베이스도 계속 이어지고 중등 2년차, 3년차, 4년차 대학 1년차, 대학 2년차 쭉 해서 대학 1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과목들 100개 정도 과목입니다. 100개 중에서 현재 한 60개 정도 50, 60개 정도를 정리를 해뒀어요. 이번 주에 다 정리를 할 겁니다. 100개 정도 과목이 다 올라가 있고 이거는 M5C 방식으로 다 무료로 누구든지 들어와서 무료로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100개 정도 과목이고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운영할까 신가 무료가 되면은 안되잖아요. 그래서 유료 과목도 있습니다. 유료 과목은 로보틱스 과목이에요. 이건 로보틱스인데 로보틱스 과목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유료 서비스가 있어요. 유료 서비스는 학습관리 진도 모니터링 모니터링 요런 것들은 다 유료 서비스고 요거는 블록체인 기반 오프넷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제공을 합니다. NC 블록체인 기반이고 요거는 우리가 코딩을 직접 할 거 있잖아요. 코딩은 이 부분은 코어 모줄 중에서 여기에 교육 부분 코딩 코드 모줄이 있어요. 그 모줄을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써서 실제 전국의 학습자들이 각자가 자기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고 자기 동료들 자기랑 비슷한 그러니까 유료 서비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와 비슷한 나와 비슷한 과정에 있는 동료 학습 동료죠. 동료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고 알 수 있고 자기 자신의 학습 과정을 분석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으면 그죠 그 진로를 추천받을 수 있고 추천받을 수 있는 등의 서비스입니다. 요게 유료 서비스로 제공을 할 겁니다. 교육 콘텐츠 자체는 주로 무료 교육 콘텐츠는 주로 무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유료 서비스는 로보틱스 과목과 그리고 이런 진도 모니터링 오픈랩이죠. 오픈랩 같은 경우는 유료 서비스로 지금 구성합니다. 오픈랩은 학교 내에 초중고등학교 내에 설치되는 로보틱스 실습실입니다. 그 및 대학에 설치될 로보틱스 실습실이고 그리고 마찬가지 초급 과정에는 초급에 맞는 로보틱스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만들기 풍력발전기 풍력 뭐라고 해야 되나 풍력발전기라고 해야 되나요 풍차 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 장치 이런 것들 만들기가 되고 중국 과정은 자동차 그러니까 무선 제어하는 제어하는 자동차 이걸 다 만들어 보는 거예요 바퀴제어 바퀴제어라던가 바퀴속도 차체 프레임이죠. 이런 것들 다 한번 만들어 보는 것 그리고 그리고 무선조정하는 마찬가지 항공기도 마찬가지죠. 항공기는 회전잇과 고정잇 둘 다 헬리콥터 그리고 드론 이런 것들을 실제 제작을 해보는 겁니다. 충급 과정이고 고급 과정은 주로 대학이나 충급 중에서도 고급 과정에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은 자율주행자동차를 만들어 보는 주행자동차 자율 비행 비행 항공기 중급 중에서도 고급 중급 중에 고급 중급 중의 고급 중급 중에 초급 중등 과정 고등 과정 이렇게 할게요. 고등 과정 대학 과정은 좀 다릅니다. 대학 과정은 소프트웨어 로봇이에요. 소프트웨어 로봇 인프라에요. 인프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인은행 무인 국세청 국세청 무인 그리고 시청 이런 것들을 만들고 대학원 과정도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대학원 수준에서는 무인법원 무인 특허청 이런 것들 주로 자연어 처리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건 내추럴랭귀지 프로세싱 이런 부분 이렇게 초등 중등 이렇게 되어있고 거진바 컨텐츠도 다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풍력 예를 들어서 풍력 설계도 다 만들어 준비를 했어요.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그 설계도 보고 학습자들이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것들을 저희가 지금 만들어놓은 것들이 준비를 한 것이 뭐가 준비되어 있느냐 하니까 준비되어 있는 것들은 첫째 강의 컨텐츠를 준비가 되어있죠. 강의 컨텐츠에서 뭐가 됐나요? 영어와 수학 영어와 수학을 하나 합친 영수학이죠. 영수학이라든가 리눅스라든가 코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강의 컨텐츠가 거의 거의 한 8-90% 정도까지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그리고 아직 좀 더해야 될 게 물리, 화학, 생명과학 이런 것들은 지금 좀 녹화를 더해야 돼요. 2019년도까지는 다 완성을 할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면은 강의 컨텐츠가 유치원부터에서 대학원까지 IT 전공으로는 다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것들은 무상으로 다 제공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있고 그리고 또 준비되어있는 것이 각종 로보틱스 로보틱스 실습 을 위한 문서들 문서 설계도면 그리고 등등 다 지금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세한 설계도면까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로보틱스를 만들기 위한 필요한 기자재 목록 이런 것들이 준비 준비가 되어있고 그리고 지금 작업중인 것은 학습자들을 전국 그걸 하나 줘죠. 전국 학습자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기 위한 전국 학습자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는 거죠. 묶는 것이 여기 오픈랩입니다. 여기 오픈랩이고 이건 역시도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요거는 edX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edX가 edX는 MIT 하고 하버드에서 만든 학사관리 시스템입니다. 하버드가 같이 공동 개발한 거에요. 공동 개발은 원격 교육용 원격 학습용 시스템입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지금 오픈랩을 구성하고 있고 그게 요거에요. 여기 지금 edX 기반입니다. 좀 그렇게 예뻐진 않지만 여기에 다 edX 기반으로 그래서 학사관리가 다 되도록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가 다 기록되고 어떤 시험을 치렀는지도 시험의 성적이 어떻게 했는지 역시도 다 기록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목이 한 100개 정도 있으면 이 100개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과목 딱 찍으면 우리 유튜브에 주피터 그죠? 유튜브 볼까요? 현재 과목이 이게 아마 대략 100개 정도 과목이 들어있을 겁니다. 공영상 관리자에서 보시면 재생 목록 여기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인데 요 과목들입니다. 여기 한 100개 정도 지금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이게 녹화된 것들 많이 된 거는 많이 돼 있고 좀 적게 된 거는 적게 돼 있고 이런 거는 녹화 81개 70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완료된 것들입니다. 더 이상 할 게 없고 그리고 또 숫자가 좀 작은 것들도 있어요. 이런 102개 있는 것들도 거의 완료된 것들이고 전체적으로 봐서 한 60% 정도 지금 현재 완료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5,000개 정도 에피소드가 필요한데 여기에 에피소드가 5,000개 정도면 이게 에피소드가 에피소드를 구성이 되는데 현재 2,200개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2,200개가 올라가 있고 목표죠. 목표 5,000개를 다 채우게 되면 요 시스템이 다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속도로 나온다고 하면 올해 말 예정이었는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5,000개 에피소드가 다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다 구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건 이미 다 만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발전기라든가 풍차 만들거나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도 이미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오픈랩에서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니까 다른 건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도자가 없어요. 무슨 지도자냐 하니까 비록 컨텐츠가 있고 설계도면도 있고 이것을 묶는 하나의 시스템 MOC라고 하는 거죠. MOC라고 하는 건데 매시브 오픈 온라인 커리큘럼 MOC 시스템도 구성되고 시스템과 컨텐츠와 컨텐츠 컨텐츠가 되고 이거는 material 학습 material 이거는 시스템 이 세 가지가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니까 거기 없단 말이에요. instructor 지도자 그러니까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현장에서 죄송합니다. 오픈랩이라고 하는 각급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지도할 오픈랩이 학교에 있을지 될 거니까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있을지 될 텐데 그 현장에서 직접 학습자들을 지도할 지도자들이 현재 이럴 수는 없습니다. 지도자가 종류가 일단 초급 레벨1 이렇게 레벨1 지도자가 초등학교 레벨2 레벨2 레벨3 이렇게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이상은 대학원 레벨4 이럴 수 이렇게 이럴 수 현재 이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반기 2018년 하반기에 레벨1 2 3 시험을 간단하게 해서 시험에 통과한 분들을 각급 지도자 오픈웹의 지도자로서 매닝하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지급되어질 연봉이 인사들 간에 안정된 직장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료 서비스가 있는 겁니다. 유료 서비스가 있었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래서 유료 서비스를 통한 수입으로서 이분들 지도자들에 대한 안정된 모든 생활의 기반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목표입니다. 이것이 2000 그러니까 2018년도 하반기에는 이것을 여기에 중점을 두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해 왔는데 여기에 1달러 어느 정도 70% 수준까지 완성이 지금 현재 60% 수준까지 완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70% 정도 완성되었을 때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진행할 겁니다. 레벨 시험 과목들은 레벨 1 시험 과목들은 별도의 그리큘럼이 있어요. 다 만들어 당겼는데 다음 에피소드에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